안나오죠 언니? 예약이잖아 그죠? 예약이잖아 아니까 안나와야 되죠? 여긴 알아서 한다고 그냥 알아서 한다고 그냥 알아서 한다고 그냥 그냥 알아서 한다고 옷 잘 입는 천안 명품 가수 이슨덕 가수의 멋진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안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발리 청년 아저씨 전문 상머리 눈 속에 지원아 내 춤을 추고 불어서리 주름 주름 흔냐 이 오면 수줌은 천안 아저씨 가슴 설레니요 눈이 다 너너드니까요 눈이 빠져드니까요 내 맘을 너무 흔들려요 잊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리니 전 안아가시니 기다리니 전 안아가시니 천량 삼거리 두 수원에 시원하네 저물에 춤 여덟성 이중으로 일하니 오랫불 결론선 참고 싶다 보세요 이 마음을 들으실까요 고등학을 들으실까요 내 맘도 있으나요 잊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감겨주는 천안 아가씨 잊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리는 천안 아가씨 여기 지금 카메라에 걸려요 카메라에 머리가 찍힌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다리는 천안 아가씨 네 개는 아가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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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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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